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청소년 성소개발과 가경자 최양업신부 시복을 위한 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공모전 지정도서는 길이 된 새 청년 소설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를 비롯해 사제로부터 온 편지 소설 김대건, 착후의 아침 소설 최양업,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이야기 등 4권입니다. 응모 부문은 청소년과 일반으로 나뉘며 마감은 3월 31일까지입니다. 공모전 결과는 4월 8일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4월 21일 거행됩니다. 장원 1명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우수상 2명에는 각 50만원, 장려상 5명에게는 각각 20만원씩을 시상합니다. 한국평협은 사제, 수도자, 성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가경자 최양업신부의 시복을 위한 독후감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한국평협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 한국평협 사무증